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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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웁시다 그럼 사람마다 사연 한 보따리여 암헌 암헌 자 또 이제 우리가 또 저기까지 곁들여야 재밌어 그 저기 안이리까지 어찌 떨어버려놨던지 어찌 떨어버려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오 쌀이 1만 9만 석이오 쌀이 1만 9만 석이오 돈이 1만 9만 양이라 돈이 1만 9만 양이라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라고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불어오 그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불어오 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워봅시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워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곧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워봅시다 곧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워봅시다 곧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워봅시다 따뜻한 물로 하나만 추워 왜 그래요 그래요 따뜻한 물로 흥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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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예요 없어 그리고 소리에 붙여 살려면 흥보가 돈 한캐를 들고 노는 뒤 요거를 해야 되거든 요거에 붙여서 이제 우리가 돈 타령만 막으려고 하잖아요 돈 타령만 막으려고 하면 그냥 꺼내면은 안되야 이것이 그래도 판소리 조각이라고 아무리 요논만 하려도 딱 하나를 하려면은 다 빼고 그냥 흥보가 돈 한캐를 들고 노는 뒤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여기서 곧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워봅시다 하고 요거 물 주시오 했던 거는 흥보가 돈 한캐를 들고 노는 뒤와 흥보 마누라 이제 얼씨구나 절씨구를 붙여야 되니까 여기서 숨을 띈 거야 잠깐 나중에 어디서 뭘 하시더라도 내가 긴 소리를 배워드릴 거야 나중에 그럼 한 시간 분량을 배우면 20분 분량으로 떼고 15분 분량으로 떼는 거 아니야 뗄 때 요런 데서 물을 마셔 마시고 그 다음에 흥보가 돈 한캐를 들고 노는 뒤는 뛰어나 그러면 노래하기 전에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물은 되게 안일이 사이에 마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마시는 거야 그 다음에 흥보가 돈 한캐를 들고 노는 뒤 하고 붙여서 소리를 나와야 되니까 근데 안일을 싹 끝내버리고 이놈 딱 마시고 얼씨구나 해버리면 그거 아니야 그거 엔진하고 똑같아 엔진한 거 같아 참 요령이네요 아 아 무대완리 무대내인저까지 무대내인저 그렇지 아니 탁주 자기가 기분에 탁주 먹어야 목이 벌리는 사람은 탁주 갖다 놓고 마셔도 돼 계란을 몇 줄을 풀어다 놓고 조금씩 마시기도 하고 아니면 포카리스웨이트 같은 거 또 마시기도 하고 오미자차 같은 거 또 마시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 목관리에 제일 좋은 거 자기 활력을 제일 쏟아주는 거를 자기 체질대로 놓고 먹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계란 만약에 갖다 놓고 먹으면 한 모금 마시면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 못해요 주저앉아 난 계란 먹으면 소 안 돼 소 틀려 흥보가 돈 한캐를 들고 노는디 시작 흥보가 돈 한캐를 들고 노는디 얼씨구나 절씨구 하이 얼씨구나 절씨구 하나 더 묻고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은 못난 돈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냉상 구거의 수레바퀴처럼 냉상 구거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직원을 가진 돈 생살직원을 가진 돈 붕이 공명이 붙은 돈 붕이 공명이 붙은 돈 잘한다 이놈은 도나 이놈은 도나 아나 도나 아나 도나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르시구나 돈 봐라 어르시구나 돈 봐라 여보 와라 큰 자식아 여보 와라 큰 자식아 건너말 건너가서 건너말 건너가서 건너말 건너가서 시작 건너말 건너가서 너 그 백부님을 오시래라 너 그 백부님을 오시래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여러분들 시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보시오 여러분들 곱게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말 들어보소 나의 한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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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흥부가 문전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 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벌시구나 절시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부를 찾아오소 박흥부를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기민을 줄란다 나도 오늘부터 기민을 줄란다 어르시구나 절시고 한박 벗고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어르시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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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구나 절시고 엄청 잘하시네 우리 끝까지 다 배웠지 다 배워버렸네 끝까지 이제 길을 내야죠 그럼 까타롭지 하나도 그냥 편한 데는 없는 거에요 소리라는 것은 심플한 소리에도 꼭 함정은 이렇게 있으니까 돈이 오는게 쉽지가 않아요 그치 돈이 돈이 이렇게 쉽게 오가디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불러본 다음에 이제 배워야지라 어르시구나 절시고 헤이 시작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구나 절시고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냉상국은 술대 받기처럼 둥글 둥글 생인 돈 생살 지원을 가진 돈 무기동력이 붙은 돈 이 놈은 도나 안아둬나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르시구나 절 봐라 여보 아라 큰 자식아 건너가 건너온 발 건너가서도 백분임을 무시해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어르시구나 절시고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로 한마리 들어보소 나로 한마리 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바르고 하늘 타고 하늘 파소 엊그저 끝까지 박흥보가 문정골식을 일삼거니 문정골식을 일삼거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구 불쌍하고 어마나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더 큰 불을 찾아오소 나도 오날부터 기민을 줄란다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구 죽구나 지화자존대 어르시구나 절시고 마지막은 합해서야 돼 가사가 아직도 입에 안 붙지 어 안 붙지 몇 번 더 해야 돼 붙어 한두 달 요거를 계속 연습 삼아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붙어 그지 해갖고 바로 붙가디 돈님이 오시는데 돈은 쉽게 오지 않는다 안 붙어 그래서 한두 달 안 오는지 알라 이게 지금 돈님이 오시는데 맛있었었으니 고맙습니다 공격 명확인 위치 원